내 영상 보러 왔구나! 안녕하세요. 20살 2개월 차 소미입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20살 됐어. 이제 20살 됐어. 태권소녀에서. 태권소녀에서 이게. 20살. 왜 태권소녀에서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요? 약간 흑역사. 좋습니다. 놀토마니아 소미 씨 같은 경우는 이 가수만 아니면 어떤 시대 어떤 장르 다 상관없다. 이 가수 빼고만 나오면 된다. 누구예요? 전설의 하키 씨 빼고. 저 진짜 놀토 많이 보거든요. 근데 하키 씨는 가사를 보고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키 씨. 하키 씨 말고는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유 씨 상관없어요? 아이유 씨. 아이유 씨. 티아라 씨 나왔을 때도 그러고. 저의 엄마가 서티지와 아이들을 좋아하셔서. 이게 폭이 엄청나네 이게. 폭이 넓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게스트분이 오셔서. 전 폭이 넓어요는. 폭이 넓어요. 폭이 넓어요. 전 폭이 넓어요. 제가 애기 때 벨리 댄스를 했는데. 이 노래로 벨리 댄스. 벨리 댄스 빙고로요? 수학생이네. 근데 부모님이 글 많이 시켰어요. 태권도 벨리 댄스 뭐. 이것저것 많이 시켰네요. 그러게요. 잘 살았네. 아니면 개인기 해가지고 궁청. 북 한 번만 가면 안 돼요? 개인기 있어요? 아까 꽃 줘가지고 70% 왔다면서요. 70% 왔어요. 왔어 왔어. 30%만 채워요. 소희 씨. 저 있어요. 있어 있어. 여러분 진 소식입니다. 멋있어요. 진 소식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소희가 있어요. 대박이다. 어떤 개인기. 저는 온몸에서 뼈소리가. 오케이. 온몸에서 뼈소리가 난다. 마이크를 좀 대줘봐. 손 다 하시니까. 손 부터. 여기는 그냥 가볍게. 그냥 다 하시는 거고. 그리고 손목. 세상에. 허리.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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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 발목. 발목까지. 어? 들었어. 뚝 소리. 우와. 세상에. 제가 저기다가 뼈소리를 더 얹어도 될까요? 어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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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g. 뼈칩입니다. 뼈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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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두 번 할 수 있는데. 잘 드셔도 돼요. 오우. 오우. 또 있다, 또 있습니다. 또 있다, 뼈 추고, 뼈 추고, 뼈 추고. 따라하지 마세요. 품카 서비스 99%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1% 없습니다, 1%. 창문 닦는 소리. 창문 닦다. 이건 신선하다. 아, 진짜 닦을 것 같아, 왠지. 이거, 이 소리 좀 약간 소름돋는데 지금 살짝 소름돋았어. 잠깐, 저 밑에 안 지워지는 거 있어요, 안 지워지는 거. 100%! 와, 똑같아. 미스터 봤어. 자, 다음 문제 갑시다. 다음 문제. 주세요! 우, 귀, 채. 우, 귀, 채. 귀. 우, 귀, 채? 귀. 구조어예요. 아, 소미? 구조어라고. 소미! 우주, 최강, 귀요미, 채. 자,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자,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자,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자, 다시. 아, 다 주워먹을 거잖아요. 아, 다 주워먹을 거잖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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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소미가 얘기하는데 세 명의 늑대가. 자,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요. 우주, 최강. 그리고요? 귀요미. 그리고요? 제조선수. 최. 실패! 옛날에는 귀요미라는 단어를 안 썼지 않았나요? 최가 없는데. 최가 뭘까? 채를 시작하는, 시작하는 말고. 소희, 소희 지금 살짝 아는 것 같은데. 마지막 글자가 시작하는 음절이 아니라 끝나는 음절. 됐습니다. 오케이!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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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최강. 귀여운 글자체. 접근. 글자체. 접근. 그렇게 뒤에 붙는 거예요. 수배! 우주 최강 귀여움이 결정체. 어? 귀여움이? 결정체? 수배! 수배! 우주 최강 귀여운 결정체. 수배! 동현! 동현! 우주 최강. 우주 최강? 귀여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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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귀여움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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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도시가 귀여우면. 우주 최강 귀여운 지자체. 수배! 쉿! 쉿! 우주 최고! 우주 최고! 최고! 여기까지 좋아요. 귀여운 생명체. 정답! 성공입니다. 다 저의 출처네요. 그럼 소미 씨가 다 줬는데. 소미향이 거의 다. 오프링 문제를 잘해주네. 오프링 문제를 잘해줘. 문제! 주세요! 코바쉐. 코바쉐. 이런 거 같다. 아, 소미! 소미! 3, 2! 잠깐만요, 잠깐만요. 비어! 비어! 아직 소미. 아직 소미. 쿠키 바닐라 쉐이크. 정답! 드디어. 디바 중에 디바 두 분이 방문을 하십니다. 정말 봐도 봐도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무대 보고 나서 시계를 딱 보면 아쉬워. 벌써 12시. 누군지 아시겠죠? 둘 다 시간이 없네. 자, 입장해주세요! 먼저 무대 위의 보름달. 소미! 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그리고 무대 위의 롤러코스터. 천하! 자, 놀토에는 두 분 다 이제 처음 함께 해주시는데. 선미 씨는 뭐 사건이 좀 있습니다. 사건이? 얼마 전에 한 애가. 그렇지. 선미랑 나는 진짜 찐친이다. 맞네, 맞네. 친구 특집 때 내 절친으로 꼭 나오고 싶다더라. 선미입니다. 아, 저 선미 찐친. 팬이 아니라 찐친이요? 이거? 왜? 저랑 같이 또 뷰티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왜요? 친구 특집에 친구로 해주신다고 그랬었어요. 해주신다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로. 친구한테 경어를 써. 친구 해주신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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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선미 씨, 이게 좀 다 사실인지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나왔으면 끝이지. 일단 나왔으면 끝이지. 일단 아니야. 일단 찐친은 아니야. 나왔으면 아니야. 네, 나왔으면 아니야. 선미도 너무 많아. 제 노래가 놀토에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 맞아. 하늘 오빠가 그 클립이랑 문자를 이렇게 같이. 클립까지? 네, 클립을 딱 보내주면서. 잘 보내줬다고? 나, 너 찐친이라고 말을 놨다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솔직하게. 찐친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딱 처음 보면 너무 민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톡 한 번 쓱 보내봤어요. 아유, 찐해요, 진짜로. 어,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저도 나중에 어디 나가서 찐하다고 해도 될까요, 그러면? 아유, 그럼요. 아유, 그럼요. 아유, 그럼요. 아유, 그럼요.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아유, 아유. 와유, 찐친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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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찐친, 저기 찐. 자, 오늘 찐친 특집인데요. 자, 청아 씨는 무대 위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아, 퍼포먼스가 대단하잖아요. 실제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아, 저 정말. 놀토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왜, 왜, 왜. 왜, 왜, 왜. 제가 언제 한 번 강아지 똥을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청아, 청아. 아. 우리 그 히웃으로 바꾸자, 이제. 청아, 청아.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 진짜. 왜. 심지어는 이제 붐창이에 대한 약간의 좀 애틋한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어디에 전달받으신 거죠? 어디에 전달받으신 거죠? 왜, 그거 없는 얘긴데요. 어디에 전달받으신 거예요? 그냥 웃는 것만 해, 있는 것만. 찐친인 줄 알고. 평소에는 좀 약간 그러면 성격이 약간 내성적인 거예요. 네, 그렇게 막 활발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엄청 카리스마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 성격이 되게 내성적인가 보다. 진짜 성격이 그런 게 아까 본인 노래 날 때 좀 쫙 하셔도 되는데 계속 성민 씨랑 부딪치더라고요. 막 숨을 나고. 멋있게 딱 포즈할 줄 알았는데 계속 성격이 부딪치더라고요. 저희 둘이 조금 비슷해요. 약간 썸남 만나려고 하는 여중생들처럼. 아, 지구아. 아, 지구아. 아, 지구아. 어때요? 좀 친한 사이입니까, 어때요? 근데 엄청 친해요. 일단. 저게 정상이야. 저게 정상이라고요. 아까 형이랑 섬미 씨는 선다방 보는 줄 알았어. 어휴가 신다방인데. 아, 제목 잘 되었다. 제목 잘 되었다. 제목 잘 되었어. 제목 잘 되었어. 아휴, 신기하다. 부끄럽다. 선미가 청하입니다. 구경하러 갑시다. 치킨, 치즈, 떡볶이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구경할 수 있어요. 자, 직접 가셔서. 근데 좋은 스멜이 벌써 대박. 떡볶이 좋아하세요? 저 사실 지금 식단 중이에요. 근데 오늘 치팅 데이 하려고 왔어요. 아, 식단 중에. 제대로 오셨네요. 진짜 제일 먹고 싶어요. 아, 진짜요. 절친이 못 챙겨줘야지. 일주일에 하루는 괜찮아. 절친이. 뭐? 챙겨줄게. 아니, 절친이. 천혜 교훈한테 챙겨줄게. 또, 또 주점을 떠네. 또 주점을 떠네. 또 주점을 떠네. 나 어색해서 못 있겠다. 노는 사람이 어색해. 컵 흘렸어.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따로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냥 이렇게. 남자 두 분이 지금 휴지를 갖고. 찜찜! 빨리 와! 아, 찜찜 뭐하니까? 섬미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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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 섬미가 문제 있다. 나는 거 좀 들었어. 섬미 문제 있어. 섬미 문제 있어? 야, 문제 없지? 아, 진짜 내가 땀이 나네 그냥. 심장난다. 그러면은 조금 죄송하지만 좀 주목받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어떻게든 좀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섬미 문제 있어? 섬미 문제 있어. 상원 씨. 섬미 문제 있어. 섬미 문제 있어. 섬미 세. 그 Caitlyn 형ث Got Ten Hundred Saturday denns yet Nick. 섭 Man bijvoorbeeld whoever tried to be one of available. 섬미 zehn 전, D But I want you all the time. 섬미 문제 있어? 섬미 문제 있어? 섬미 문제 있어? 섬미 court que Donato предbilir? 섬미 문제 있어? 섬미 문제. 섬미 문제 있어osp generating 섬미 z Resanca 섬미 feminina? 좀 더러운데 약간... 더러웠다고요? 더럽다고요? 아니, 혀가 제가 되게 이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설마 사람이... 뭐 허무한 게임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것도 개인계예요? 한 번도 안 줘, 안 줘! 탱구 돼요? 안 되죠? 안 돼, 한 번도 안 돼요! 지났어! 야, 쟤 지났다! 50% 드릴게요! 50%! 보니깐 지금 섭리 씨도 개인기가 많아요! 자, 새, 코끼리, 고양이 다 되잖아요! 코끼리! 일단은 코끼리 해볼게요!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울음소리 하려면 우리가 맞히면 되잖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물로 공장 아저씨! 코끼리! 코끼리다, 코끼리! 뽀뽀! 우와! 뽀뽀! 뽀뽀! 또 있습니까? 어, 고양이는 근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맞힐게! 어? 뭐야? 어? 고양이? 아, 고양이!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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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아니, 뭘 좀 알아요! 코끼리랑 새랑 좀 싸울 수가 있습니까? 코끼리랑 새랑! 고의로 가능하면 100%예요! 샥!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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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이 귀 속에서 앉아서 막 옮은 거예요! 100%! 잘했어! 저 잘했어! 아, 다음에 오 Vlog처럼 그냥... 뻥που기만 해!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괜히... 남은 치즈 계획은 다섯 개! 주세요! 어? 방탄? 방탄이다! 어! 손빈! 손빈! 방탄소년단! 그리고요! 상남자! 실패! 하크! 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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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어... 그... I need... I... 3! I need you! 정답! 갑니다! 렛츠 고! 볼륨 볼륨! 호! 악보가 어떻게 되죠? 악보가 뭐죠? 악보 뭐예요? 악보 불러? I need you! 아, 이렇게 해. 하하하하! I need you! 아, 이렇게 해. 하하하하! 와, 소리나, 소리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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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 씨, 퍼포먼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델로 그냥 즐기시면 돼요. 춤을 왜 짜고 있는 거예요? 맞춰야 춤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춤을 짜봤어! 여러분 이게 웃기나? 물어봐요, 이게 웃기나? 막 이렇게. 좋아하게. 이거 재밌나? 맞춘다면 춤을 생길게, 맞춘다면 아니야, 춤부터 해야 돼 맞춰야지, 나가는 거야 나는 준비가 돼야겠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엄정화 선미 엄정화 눈동자 와, 데뷔곡 아니야? 실패 포이증 도현 도현 엄정화 배반의 장미 막나보다 정답의 장미 맞지 한 번도 한 점 없어 이건가? 어떡해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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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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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음료 드립니다 음료 드립니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와, 대박이다 여성팀 2명 남성팀 2명이 딱 떨어지죠 자 자존심 대결 자, 갑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자, 난이도 조금 있습니다 아, 천상지휘 더 그레이스 나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선미 천상지휘 더 그레이스 노래 두메랑 실패 50% 정답 와, 진짜 어렵다 나 정답이 이럴 실제 졌어 천상지휘 더 그레이스 어? 어? 선미 선미 천상지휘 더 그레이스 한 번 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뒤에 물음표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한 번 더 오케이 얄미워 한 번 더 오케이 물음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요? 한 번 더 오케이 천상지휘 한 번 더 오케이 우리 물음표까지 렛츠 고! 볼륨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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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선미씨가 이거 커버를 했었어요 내가 옛날에 그거 봤던 게 기억이 났거든 그래가지고 문제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